오늘 미사는 오늘 미사의 안예스님의 영육관 건강과 세상을 먼저 떠나신 김유선 리디아, 김부엽, 호세 훌리안 로메로, 이인호 프란치스코, 윤금예님의 영원한 안식을 함께 기도하며 봉헌합니다. 그리고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주님은 하느님 우리를 비추시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수도의 양우철 예수의 야고보 수사신부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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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느님의 은총이 풍성히 내리시기를 또 기원하면서 그리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 미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또 인사드리고 그분들의 삶 안에서도 하느님의 은총이 충만히 내리기를 기도드립니다. 또 오늘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과 환우분들을 함께 기억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죄타시오 죄타시오 저의 큰타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저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으니 겉모습만이 아니라 내면에서도 저희가 그분을 닮아 새로워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아드님을 우리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임금의 아들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 백성을 정의로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가 가련한 백성의 권리를 보살피고 불쌍한 이에게 도움을 베풀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다 저 달이 다할 그때까지 정의와 큰 평화가 그의 시대에 꽃피게 하소서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형제의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가르쳐 주신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 어느덧 늦은 시간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촌락이나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 것을 사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제자들은 그러면 저희가 가서 빵을 200데나리온 어치나 사다가 그들을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가서 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알아보고서 빵 다섯 개 그리고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어 모두 푸른 풀밭에 한 무리씩 어울려 자리잡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백명씩 또는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들이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빵을 먹은 사람은 장정만도 오천 명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 말씀 가운데에서 제 마음에 가장 다가온 구절은 이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여기서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로 번역한 신약 성경의 원어인 고대 그리스어는 스플랑크니 조마이입니다 이 단어는 단지 측은히 여기고 동정하는 수준의 단어가 아닙니다 좀 더 그 본래의 의미에 가깝게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애간장이 다 녹아내린다 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바라보시며 마음 깊이 안타까움에 사무쳐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가여워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마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에게 단지 가르침만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배불리 먹도록 먹을 것을 또 나누어 주십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배고픔만을 채워 주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배고픔마저도 다 채워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 자신들보다 더 잘 아시면서 이를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처럼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만으로 오천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지 에 대해서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도록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남은 빵 조각과 물고기를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다 라는 이 말씀이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독서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먹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식대로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의 방식대로의 사랑입니다 바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미사성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아 먹고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서 살아 숨 쉬어 우리가 마음 깊이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사랑을 이 미사성제 안에서 다 함께 깊이 체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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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온 우리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된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저희가 경건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을 천상성사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합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그분을 인류의 빛으로 드러내 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께서 지니신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 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 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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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샘이시옵니다. 강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인이,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성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의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베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날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돼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야 합당치 않사오나 한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곧나오리다.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당신 아드님을 죄 많은 유괴 모습으로 보내셨네 아드님의 어린 양 이는 감독입니다. 그녀받은 이는 그녀받은 이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기도합시다 하느님 성체의 성사로 저희에게 오셨으니 이 성사의 힘으로 저희 마음을 움직이시어 저희가 모신 성체에 더욱 맛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눕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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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예수 닭에 죽으십니다 하늘의 별들 하늘이 주어 천사의 노래로 주삼이 가네 천사의 예수 닭 ر 천사의 왼쪽 천사의 왼쪽 천사의 왼쪽 ajo 손